오늘 오후 5시 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시민 10여 명 정도가 다쳤는데요. 이들의 정확한 몸 상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119에는 남자가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긴급 체포된 것으로 체포된 상황이고요.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